경기도가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을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사다리는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를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저소득 청소년 100명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대상 사다리는 전액 복권기금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결과입니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3월 말 진행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청소년 15에서 18세 중 총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